일단 세팅했을 때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나고 머리가 풀려버리면 그 왁스 다시는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제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어있는 왁스들을 보면 손에 펴바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제형은 소프트 왁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왁스 바르고 나서 샴푸할 때 한 번에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찝찝하잖아요, 그죠? 샴푸할 때 강한 하드 왁스들이 안 시키니까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한테 제일 잘 맞아야겠죠? 세팅할 때 쉽고 발림성이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도 더 잘 잡히면 더 좋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일링은 부드럽게, 세팅은 강력하게 부드러운 제형으로 발림성의 우수의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강력한 세팅 지속력과 완벽한 스타일링까지 한 번의 샴푸로도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세정 스타일링은 부드럽게, 세팅은 강력하게 에터미 온무 헤어왁스 스타일링의 우수의 고령 안에서 저의 볼빨 남은 ỏ다시피스 사람들의 고령 안에서 저의 바람이 ACKBO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